도대체 우리 아기는 왜 우는 걸까요? 잠도 잘 잦고 충분히 먹어서 배도 부를 텐데 기저귀를 교체해줘도 자꾸 우는 우리 아기 아기가 울면 부모는 먼저 어디가 아픈가? 불편한가 싶어서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래고 달래다 지치면 부모도 눈물 나고 괴로워요 신생아는 외부 세계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감각으로 느낀 모든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요 오감으로 느낀 것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목소리를 들려줄 때 젖을 빨면서 실컷 그 젖의 단맛을 즐길 때 무척 좋아합니다 신생아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모르지만 기억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기는 아주 세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즐거움을 표현하고 화남, 슬픔, 분노, 심심함까지 울음과 소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기는 울음으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신생아가 외부와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해지면 그것을 말하고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울 때 아무리 달래도 잘 안 달래지는 이유는 뭘까요? 불편감이 오래되었거나 여러 가지가 동시에 불편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고 졸린 것이 동시에 오면 달래기가 힘들어져요 배고픔이나 잠 같은 기본적인 욕구는 어른도 참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물며 조절 능력이 없는 우리 아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우는 아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아늑한 자궁이 아기에게 풀이타임,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게 되는데 뇌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출생한 이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동물의 새끼와 우리 아기들을 잠시 비교해 볼까요? 네 발로 걷는 동물의 뇌는 출생 환경에 맞게 다 성장해서 태어나요 양육강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0분 만에 걷고 뛰고 스스로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리 인간의 아기들은 어떤가요? 지성이 세계에 사는 인간은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 매우 작은 골반을 가졌어요 아기의 뇌는 임신 9개월에 잠시 성장을 멈추고 미숙한 상태에서 엄마의 작은 골반을 통과해 태어나요 그리고 출생 후 3개월간 활발한 뇌발달을 이룹니다 생후 3개월까지는 아직 태아의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새끼와는 달리 우리 아기들은 의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아기는 오직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고 피부로 느껴지는 불쾌감에서 벗어나고 싶고 피곤하고 졸린 불편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돌봄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의 뇌는 3층으로 된 집이래요 김영은 박사님은 아기의 뇌를 본능, 감정, 이성 3층으로 된 집이라고 말했어요 생후 3개월 이전 아기는 뇌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본능과 감정의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본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정이 틀어집니다 본능의 뇌는 크게 배설, 식욕, 수면, 위안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끊임없이 기능을 수행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해요 본능의 뇌가 가진 욕구 중에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울음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감정의 뇌는 변형계라는 구조로 냄새를 맡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먹는 즐거움, 사랑 등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데 반대로 그것들을 방해받으면 분노, 우울, 공포 등의 불쾌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배설, 식욕, 수면, 위안 이 4가지 본능을 모두 잘 충족시켜지면 아기가 덜 울고 안정감을 느껴요 아기가 울 때 따뜻하게 반응하기 아기의 울음은 아기의 언어이고 유일한 대화수단이에요 부모는 아기가 울 때마다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100%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곧 알 수 있어요 아기에게 신체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고 위안을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아기의 울음을 달래주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신경계가 과민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섭식장애, 소화기장애, 불면증, 근육긴장 등에 걸리기 쉽다고 해요 아기가 으아악 울면 일단 엄마 아빠는 막 달려가시죠 식사도 다 못하고 머리 감프, 샴푸도 씻지 못하고 볼일보다 끊고 막 아기한테 달려가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아기가 1분에서 5분 정도 울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특히 조금 울다 말다 울다 말다 하는 울음소리와 속삭이는 듯한 으응으응 이렇게 우는 소리는 심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장 달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악 하는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갑작스럽게 아악 하는 큰 울음소리 이런 소리는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급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기가 정말 많이 아플 때는 울음소리를 잘 못 내요 아무 힘이 없어서 약한 콧소리 으응으응 이렇게 울어요 열이나 설사, 수유 거부가 동반되면서 아기가 잘 울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울음소리로 판단하지 말고 아기 곁에서 더 민감하게 케어해 주면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아기가 막 울 때마다 바로 울음을 그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기의 울음을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집중하지는 마세요 아기는 우리 엄마, 아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모, 특히 엄마와 교감하고 싶어하고 엄마를 통해서 자신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싶어해요 아기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부모의 따뜻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아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격한 감정을 부드럽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기들과 사랑을 전합니다 아기의 보다 아기의 acknowledged